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열정 내리자, 오늘의 MC 영원입니다! 오늘은 이 멤버들이 팀워크 테스트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고희 씨, 홍석 씨, 뉴토 씨가 하게 될 팀워크 테스트는 이 멤버 리멤버입니다! 오, 도요 이 멤버? 첫 번째 단계는 틀린 그림 찾기 실사 버전인데요 어려울 거 같아요 실사 버전의 주인공인 키노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, 이 멤버 리멤버에 이 멤버를 맡게 된 이 멤버 키노입니다 지금부터 키노 씨가 30초 동안 춤을 출 것이니 키노 씨를 잘 관찰해 주세요 시작! 시작 나 이렇게 밑으로 박혀 눈으로만 보세요 와 되게 되게 약간 열정적이야 발이 발이 안 보여 예 자 10초 남았습니다 발이 안 보여 예 30초 끝났습니다 세 분은 모두 안대를 차고 뒤를 돌아주세요 안 돼? 안 돼 안 되는 안 돼 네 그러면 키노씨 이제 변신을 시작해주세요 키노 변신 변신 오 야 야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아 뭐지? 어 소리 안 나게 야 어 자 이거 몰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줄 깊게 봐도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변신 중인데요 네 안 돼요 딱 문에 붙여주세요 네 아 가 안 돼 낀 상태에서 말로만 상의해주세요 모자 쓰고 있고 모자 쓰고 있고 목걸이 하고 싶지 아 자 변신이 끝났습니다 네 상의가 끝나셨나요? 네 자 그러면 바로 뒤를 도시면과 동시에 변신을 한 키노씨가 바로 춤을 춥니다 30초 동안 네 하나 둘 셋 자 주세요 네 어려워요 네 목걸이 없어요 빡빡 네 좋아요 좋아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세요 저 목걸이가 없어지고 아 네 종이 생기는 아 네 스티커가 뒤에 붙여져 있었고요 와 와 그리고 반지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맞나요? 맞습니다 이야 벌써 네 개 와 자 춤을 춰서 그런지 귀가 좀 빨개졌고요 유일이 유일이 인정하는 거 확실히 달라졌어 인정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와 와 약간 거만해졌네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네 좀 기고만장해 아 장난이고 신발도 바뀌었고 아 네 시계도 빠졌고 오 그쵸 와 틀린 그림 찾기 실사 버전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 실사 버전 와 두 번째 단계를 공개합니다 멤버들 들어와 주세요 와 와 해주지? 간지러워요 와 뭔가 들어오는 것도 키스 순서야 와 두 번째 테스트는 나를 찾아줘입니다 제한시간 30초 동안 세 분 모두 안대를 쓸 채 예나님의 손을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세 분이 안대를 쓰시기 전에 후이 형이 저희 멤버들을 되게 좋아해서 스킨십을 많이 하잖아요 손도 많이 잡고 후이 형만 안대를 쓰고 유토랑 홍석이 형 두 명을 한번 궁금해서 찾아볼게요 아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지금 반반이잖아 이건 뭐 그렇죠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홍석이 형 말고 유토의 손을 찾아주세요 네 누구 손이죠? 이게 유토 이게 홍석이 이게 유토 네 다시 한 번 더 아닌가? 잠깐만요 맞춰주세요 후이 형의 왼손은 누구 손인가요? 왼손이 홍석이? 오른손이 유토 내 안대를 벗어주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왼손이 형 아니 형 왼손이 형 두 사람을 잡고 이렇게 평소에 제일 자주 더니 형의 손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어쩐지 양손이 손톱이 왜 양쪽 길이가 달라 실망이에요 실망이에요 뭐야 갑자기 이제 게임의 아이돌을 한번 확인을 했으니 바로 세 분 모두 뒤를 돈 채 안대를 써주세요 네 꼭 찾자 세 분 모두 안대를 다 쓰셨죠? 네 자 그러면 여기 여섯 분의 멤버들은 자리를 바꿔주시고 키도 마음대로 바꿔주시고 아 네 일단 우리 셋이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한 줄로 서서 한 명씩 이렇게 아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바로 걸어가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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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 세 분 뒤로 돌아주세요 뒤만 돌아주시면 됩니다 아직 시작한 거 아니고요 자 딱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 네 자 시간 가고 있어요 야 이거 우석이 이거 아 이거 예언인가 손 주세요 손 주세요 아 이거 야 희망아 빠져 아니 손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겠 10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 형부인가? 아 예정인 것 같기도 8 7 아 이거 모르겠어 6 아 잠시만요 손이 없어 4 아무거나 줘봐 손 줘봐 3 2 1 멈춰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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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유토 손 잡았어 아 나 어떡해 잠깐만요 자 안데레 쓴 채 상의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야 너 누구 잡았어? 저 우석이 우석이 쳐져 자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자 세 분 결정해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예난이 같은데 네 왜 예난이 손 같냐면 굳은살이 많이 없어요 아 굳은살이 많이 없어요 예난이가 아니 키노가 굳은살이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친환이 결정하신 거죠?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세 분이 잡고 있는 손이 유토 씨 누구 잡고 있는 거죠? 아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 누구야 이 손 누구야? 지금 세 분이 잡고 있는 손으로 확신하십니까? 네 네 한 대를 벗어주세요 호기 씨 손을 맞췄어 미션 성공입니다 자 그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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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게임은 워밍업이었습니다 아 뭐야 너무 어려웠는데 워밍업이죠 아 이번에는 신원이 형의 볼을 찾는 게임입니다 아 볼가 뭔데? 볼 볼 그거죠 거기 볼입니다 아 볼요? 첫 번째 유토 씨 부터 한번 해볼게요 얼굴 볼만 만져주셔야 돼요 네 네 네 아 이거 진호 형 아 자 다음 볼만 만져주세요 볼만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살살 아니다 이거 자 다음 자 다섯 번째 볼만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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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여섯 번째 볼만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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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모르겠다 자 모르시겠어요 몇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저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요 그러면 바로 홍석이 형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주세요 볼만 네 볼만 만지셔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아까 만졌는 볼이야 네 네 세 번째 어 살살 아 이거 진호 형이다 오 네 네 번째 진호 형이 중간에 있어요 살살 이게 네 번째에요? 네 여섯 번째 살살 이거 아니야 네 네 흥석이 형은 몇 번째 볼이 신훈이 형 볼인 것 같나요? 만지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네 네 번째 네 번째? 네 번째? 울토홍과 흥석이 형이 확실한 건 1, 2, 3은 절대 안 돼요 일단 만지고 그랬어요 1, 2, 3은 제가 만지면서 확실했어요 1, 2, 3은 제가 만지면서 확실했어요 신훈이 형 3 첫 번째 뭔데 왜 이렇게 높아? 우석아 왜 이렇게 높아? 우석아 우석아 두 번째 우석이 이거 형 거 같은데 세 번째 살살 왜 울고 있어 일부러 내가 보기에 내가 아까 마지막으로 만졌던 볼이 다섯 번째 버니 볼이야 아 그래요? 왜냐면 내가 두 번째 만졌던 볼이 똑같은 볼이었거든 와 미치겠다 아예 모르겠어 자 호이 형은 몇 번째 볼이 신훈이 형 볼이 저 느낌상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?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가 두 명 네 번째가 한 명 나왔는데 형 형 절 믿어주세요 널 믿지 당연히 그럼 4번 아 진짜로? 확실해? 왜냐면 신훈이가 그래도 피부가 안 좋은 편은 아니고 신훈이 볼에 진짜 좁쌀 여드름 진짜 많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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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여드름이 있어 그리고 신훈이 특유의 그 V라인이 느껴졌을 수 있어 4번 하겠습니다 4번 갑니까? 네 어떻게 갑니까? 홍성이를 리스터로요 4번 멤버 나와주세요 네 아 4번 잘 모르겠는데 자 손 안대를 벗어주세요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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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좀 씻어 손 좀 역시 아 대박이다 진호 형은 심지어 세 명 다 오 이거 진호 형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? 형 피부 조금 그러니까 남들은 똥잉똥잉하는데 형은 푹 하하하하하하 진짜 때리고 싶어 아 너무한다 네 오늘 세 분이 하신 팀워크 테스트 모두 성공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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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